통과의 국토통과의 완궁통과왕국 약칭 통과는 태평양상에 있는 나라로 수도는 누쿠알로파이다. 남태평양에 산재하는 섬들로 이루어진 통과 제도를 국토로 하며 176개 섬 가운데 36개 섬에만 주민이 거주한다. 하파이 제도에 속한 카오섬 토프와 섬과 같은 화산섬도 있지만 대부분이 산호섬이고 최대 섬은 남쪽 끝에 있는 통과타프 섬이다. 통과라는 이름은 통과어로 남쪽이라는 뜻이다. 이는 통과 제도가 폴리네시아 중부 최남단에 위치하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통과는 1616년 네덜란드인에 의하여 처음으로 발견되었으나 왕국의 역사는 950년경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태평양에 있는 제도로서는 일찍부터 왕조를 세워 작은 나라이면서도 인접한 여러 섬에 그 세력을 떨치고 있었다. 통과왕조는 투이통과 1세가 된 아호에이투에 의하여 950년경 수립되었다. 1773년 제임스 쿡 선장이 방문한 이후 프렌들리 제도로 불리기도 하였다. 1845에서 1893년 동안 시아오시 투포우 1세가 오래전부터 있어 왔던 내란을 진압하고 지금의 입헌 군주제를 수립하였다. 19세기 말 베를린 조약에 따라 1900년 영국의 보호령이 되었으나 1958년 영국 통과 우호조약이 체결되어 영국은 외교와 군사권만을 보유한 채 자치권의 확대를 인정하였다. 1970년 6월 4일 완전히 독립하게 되었다. 뉴질랜드의 북동쪽 약 1900km 지점 남이 1523도 서경 173-177도 사이에 산재하는 약 150여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다. 북쪽으로부터 바바우 제도, 하파이 제도, 통가타프 섬 3개로 나뉘며 카오 섬, 토프와 섬 등 약간의 화산섬도 있으나 대부분이 산호섬이다. 최대의 섬은 남쪽 끝에 있는 통가타프 섬으로 수도인 누쿠알로파가 있다. 푸아하모투 국제공항을 통해 국내의 다른 섬과 뉴질랜드, 피지, 오스트레일리아와 연결된다. 연평균 기온은 18-27이며 습도는 80% 안팎이다. 전국 도중 연구경작지는 43%이고 경작이 가능한 땅도 24%나 된다. 통가인은 문화적으로나 외형적으로 폴리네시아계에 속하지만, 체형이나 언어는 사모아인에 가까우며 이런 점으로 미루어 볼 때 그들은 직접 사모아를 거쳐 이곳으로 건너온 것으로 추정된다. 인구는 백인과 접촉하기 시작한 후부터 감소하였으나, 1920년대부터는 다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혼혈이 적고 비교적 순수성을 지키고 있다. 그 밖에 약간의 유럽인이 살고 있다. 주민들은 원시농경과 어업에 종사하며 남녀 모두 문신을 새기는 풍습이 있다. 사회적으로는 북원이 강력한 가부장적 대가족제가 뿌리박혀 있어 계층 질서의 발달이 뚜렷하며, 그 정점에 신이 자손이라고 믿어지고 있는 성환과 이를 돕는 소광이 완국을 지배한다. 주민의 99%가 기독교를 신봉하고 있으며, 해외로 이주한 통가국민이 150만 명에 달한다. 행정구역은 북쪽으로부터 바바우 하파이 통가타프의 3개 그룹으로 나뉜다. 수도는 누쿠알로파이다. 총리와 강료는 국왕이 임명하며, 강료는 10명으로 구성되고 임기는 종신이다. 여기에 2명이 지사를 합하여 내각을 구성하게 되는데 지사도 국왕이 임명한다. 통가의 왕은 오세아니아의 군주들 중 권력이 강력하다. 의회는 강료 12명, 33명이 귀족 중에서 선출하는 9명이 의원, 일반인이 선출한 9명이 의원으로 구성되는 정원 30명, 임기 3년의 단원제이다. 국왕은 2012년에 즉위한 투포우 6세이다. 이 부분의 본문은 통가의 군사입니다. 이 나라에는 지산군, 왕실근위대, 해군, 해병대, 항공단, 해외 원정군이 존재하고 있으며, 각군 총사령관은 투포우이다. 모두 통가 박리군에 소속되어 있다. 이용 가능한 전력은 남자 34,254명, 여자 32,794명이다. 국방비의 gdp 비중은 0.9%이다. 통가 박리군은 1939년에 창설되었고,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연합국 편에서 싸웠다. 2차 대전이 끝나고 잠시 해체되었으나, 1946년에 다시 창설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 나라의 경제는 코프라, 바나나 등의 농산물을 주축으로 하는 1차 산업이 근간을 이루며, 그 밖에 약간의 수산물이 있을 뿐이다. 1997년 기준 국내 총생산의 구성은 농업 30%, 공업 10%, 서비스업 60%이다.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는 전체 노동 인구의 65%에 해당하고, 주요 농산물은 코코넛, 코코아, 커피 등이다. 최근에는 관광 수입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해저 유전도 개발되고 있다. 1999년 당시의 수출은 779만 달러, 수입은 6872만 달러였다. 2005년에는 수출이 1900만 달러, 수입이 1억 2800만 달러였다. 화폐 단위는 판가이다. 통가의 사회구조는 왕, 귀족, 마타푸레, 평민의 4계급으로 엄격하게 구별되어 있다. 국토는 정부, 왕, 왕족 및 귀족들이 소유하며, 평민이 토지를 소유하는 예는 전혀 찾아볼 수 없다. 단지 남자가 16세가 되면 정부 토지나 귀족 토지 중 3.4헥타르의 농지와 1600제곱미터 위 택지를 임대할 수 있다. 할당받은 토지에 대하여 일정한 공납을 하는데, 정부 토지를 제외하고는 모두 물납제이다. 이전에는 일부다 처제였으나 기독교가 보급되면서 오늘날에는 일부일 처제가 지배적이다. 의상도 예전에는 타파라고 하는 나무 껍질로 만든 옷을 착용하였으나 오늘날에는 수입면 또는 화학섬유 등을 이용하고 있다. 학제는 초등학교 6년, 중등학교 7년이며, 의무교육은 8년이다.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기 위해 뉴질랜드 등 해외로 유학을 떠나는 학생들도 많다. 통가는 풍부한 예술과 공예의 전통을 가지고 있다. 주요 공예로는 코코넛 잎으로 만드는 바구니 짝이, 고대의 성스러운 이미지를 조각하는 목각, 통가의 여성들이 자랑스럽게 착용하는 장신구 그리고 타파 제품 등이 있다. 특히 타파는 통가에서 집중적으로 만들고 사용하는데 타파옷감은 통가 사회생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뽕나무 껍질을 타파옷감으로 가공하는 과정은 많은 시간과 숙련된 기술을 요한다. 축제는 통가 생활양식의 주요한 부분으로 다양한 음식과 큰 규모로 인해 태평양 열도에서 아주 유명하다. 찐 돼지고기, 새끼 돼지, 물고기, 가재, 소고기, 문어, 여러 종류의 열대과일을 코코넛 잎으로 엮은 긴 그릇에 담는데 한 번에 30인분 정도까지도 담을 수 있다. 새끼 돼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음식은 우물하고 부르는 땅 속의 오븐에서 익히거나 불에서 굽는다. 통가의 축제는 일반적으로 춤과 노래로 이어진다. 통가는 음악적 재능이 풍부한 나라로서 작은 그룹이나 혹은 수천 명이 함께 부르는 노래는 아주 유명하다. 라카라카는 통가의 전통 춤인데 12명 혹은 수백 명이 어디에서나 출 수 있다. 각각의 라카라카는 서로 다른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데 춤추는 사람은 노래를 반주로 하여 춤을 춘다. 통가의 춤은 손, 발동작에 초점을 맞추는 춤사위의 우아함이 아직도 잘 보존되어 있다. 국민에게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는 농구, 권투, 크리켓, 럭비, 축구, 배구 등이며 크리켓과 비슷한 라니타라는 전통 놀이가 남아있다. 특히 럭비 유니온의 경우 사모아, 피지 등 라이벌 국가와 퍼시픽 네이션스컵 대회의 구성원이며 축구는 아메리칸 사모아의 진 기록이 있는 사실상 유일한 나라이다. 그들의 국기는 기독교를 상징하는데 십자가를 바탕으로 한다. 또한 국기의 빨간 부분은 예수의 성혈을 상징한다. 1970년 9월 대한민국과 단독으로 수교하고 있으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과는 수교하지 않는다. 1983년 아웅산 테러 사건을 계기로 북한과의 수교를 하지 않고 있다. 1980년에는 외무장관 겸 국방장관인 투프토와 왕세자, 1996년에는 배론 배아 총리가 방한하였다. 2005년도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무역 수출 105만 달러, 한국의 무역 수입 12만 달러이다. 매년 많은 한국인들이 통가를 방문하고 있으며 통가에 거주하는 한국인들도 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